와 이게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건 또 거기 갔던 사람들 아니면 못 듣는 정보잖아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맛볼 수 있는 식당이 있어요 아 또 먹고 싶네 이거 안녕하세요 홍홍! 홍사운드입니다 제가 흑백요리사 9화에 먹는 역할로 출연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시 여러분들이 오! 거기서 봐서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그때 이야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궁금해요 라고 많이 댓글로 요청을 해주셔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흑백요리사 손님 후기 바로 시작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갔을 때 놀랬던 거 어우 촬영장이 진짜 큽니다 엄청 큰 건물이 막 한 3개 4개가 쭉 있고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특전사 같은 근육질에 몸을 가진 안전요원분들이 철통 같은 보안의 느낌을 딱 주면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기실에 갈 때도 그분들 따라서 갔고 대기실도 2명 3명 요렇게 다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촬영하기 전까지는 어떤 분들이 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간단하게 룰 설명을 듣고 딱 입장을 했는데 아니 최연석 셰프님이 계신 거예요? 어? 심사위원이신가 보다 했는데? 아닌 거예요 최연석 셰프님이 요리 대회에 나오신 거라고? 출연자로? 왜? 요리 대회인데? 엄청난 의문을 거기 계신 분들 모두가 가졌었거든요 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흑백요리사 보면서 야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나도 도전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요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요 이야기는 이제 식당별로 음식들이 어땠는지 우리 방송에 안 나온 음식들도 있잖아요 고런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꼭 다시 먹고 싶은 음식 세 가지는 어떤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억수로 기사식당 캐비어 알밥천국 랍스터 크림 마라짬뽕 트러플 금가스 요렇게 있었는데 캐비어 알밥천국은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호불호가 좀 있었습니다 요게 연어 알이거든요 얘도 살짝 바다의 맛이 나고 캐비어도 바다의 맛이 나고 그리고 밑에 있는 밥은 따로 간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김이랑 같이 싸서 딱 먹으면 갓 구운 김이잖아요 그 뭔가 바삭함이 살아있으면서 그 고소하고 구수한 향이 딱 나는데 이 바다 향 나는 재료들을 딱 올려서 밥이랑 해서 와사비 조금 딱 올려서 딱 먹으면은 아 맛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릿비릿한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어 이게 58,000원 주고 먹을 밥인가?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근데 이거 입맛에 맞으시는 분들은 김 때문에 라고도 말씀을 했지만 사실 이거 자체로도 너무 맛있게 많이 드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비하인드 스토리 방송에서 안 나온 거를 조금 더 추가해 드리면 백악관 셰프님이 같이 출연자로 계셨잖아요 근데 캐비어 알밥천국에도 캐비어가 들어가고 장아저씨 식당에 캐비어 모둠전에도 캐비어가 들어갔거든요 요거를 드셔보시더니 캐비어 알밥천국에 들어간 캐비어가 더 높은 상급의 캐비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비교해 본 게 아니라서 사실 뭐 저는 알 순 없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차이가 있었다 이런 건 또 거기 갔던 사람들 아니면 못 듣는 정보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랍스터 마라크림 짬뽕 아 요거 맛있습니다 랍스터가 반 마리가 들어가서 굉장히 푸짐하고 좋았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맛볼 수 있는 식당이 있어요 그 성수동에 중앙 감속기라는 식당이 있는데 요게 최연석 셰프님이 운영하는 퓨전 음식 식당이거든요 여기에 차돌 마라크림 짬뽕을 팔아요 요거를 드시면서 아 여기에 랍스터의 풍미와 그 랍스터를 뜯어먹는 재미가 추가되면 42,000원짜리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얼추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작년에 성수동에 갔다가 요거를 한번 먹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비슷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 차돌 마라크림 짬뽕 중앙 감속기에 가서 드셔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상에는 거의 안 나왔었잖아요 트러플 돈까스 와 이게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고기가 이정도 두께거든요 근데 한입 앙 먹으면 사르르르르 딱 잘릴 정도로 진짜 부드러웠어요 거기다가 트러플 막 듬뿍 싹 갈아주고 그리고 요 소스도 맛있는 돈까스 소스 맛이었거든요 그걸로 딱 잡아주면서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좀 기름져서 다 먹을 때쯤에는 느끼함도 있긴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두 덩이만 먹어도 웬만한 사람들은 1인분이거든요 대식 유튜버 분들은 요거 막 한 두개 세개도 막 드시고 그랬어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네 그리고 트리플 반점 아 여기는 제가 진짜 가서 먹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만족도가 좋아요 라고 했었잖아요 진짜로 요 메뉴들을 요 가격에 팔아도 한번쯤은 다시 가서 먹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식당이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마라크림 새우 딤섬 아 이거 뭐 진짜 맛있었습니다 요 겉에 있는 이 바삭바삭한 튀김옷을 딱 먹으면은 파스스스 하면서 그 안에 탱글탱글한 새우가 딱 씹히는데 요기 마라크림이 있잖아요 이 마라크림이 되게 은은하고 부드럽고 딱 적당하게 입안에 같이 촥 퍼져요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것만 먹으면은 좀 기름지게 느낄 수도 있는데 마라가 그거를 부드럽게 촥 감싸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딱 해줘서 기름지지만 계속 먹게 되는 그런 마성의 맛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지선 셰프님 티엔미미에 갔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마라 딤섬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게 아 마라를 진짜 잘 쓰시는구나 진짜 한국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담없이 딱 맛있게 그 마라의 맛을 딱 느낄 정도로만 마라를 잘 쓰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티엔미미에 갔을 때 혹시 이거 메뉴로 좀 내주실 생각은 없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아 이게 춘건필을 그때 트리플스타님이 6시간 동안 이것만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요거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따로 채용을 해서 약간 이벤트성으로 잠깐 판매를 할 예정이다 라고 귀띔은 해주셨거든요 나중에 출시가 되면은 그 홍대 입구역에 티엔미미라고 있거든요 요기 가시면은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은 출신 안 했어요 그 알라리 씹히는 식감과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한 4년 전에 비슷한 요리를 먹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중국집에서 황지향 기린구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걸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이 딤섬 먹방도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 소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홍사운드 딤섬 검색하면 요 영상이 뜨거든요 한번 꼭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도 진짜 맛있었는데 여기보다 트리플 반점이 한 1.5배 더 맛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추장 버터 감자 뉴키 치킨 아 요거는 방송에서 거의 안 나왔었잖아요 요것도 전체적으로 고추장 맛이 좀 강하게 나면서 매콤하면서 진짜 적절하게 잘 익은 치킨과 되게 쫄깃쫄깃하고 부드러운 뉴키가 잘 어울렸는데 정말 재밌었던 게 여기 있는 게 열무김치거든요 열무김치가 대박이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캐비아 알밥에서 김 때문에 내가 다시 이걸 먹는다 라는 분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고추장 버터 감자 뉴키도 아 열무김치 먹고 싶어서 이거 또 먹고 싶다 라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요거를 주문하면서 아 저 근데 열무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그러는데 열무김치 좀 더 주시면 안 되나요 했더니 이거 그냥 진짜 열무김치만 잔뜩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캐비아 알밥처럼 열무김치를 먹기 위해서 이걸 다시 시키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되게 아쉽긴 한데 반대로 생각하면 진짜 식당에 온 나의 소중한 손님이라는 마음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열무김치만 또 따로 이렇게 담아주셨던 게 아닐까 요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러한 경험들이 다 합쳐져서 아 진짜 가서 먹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만족도가 좋아요 라는 평이 나왔던 겁니다 요런 거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죠 이제 한우밭삭 불고기 번 요 메뉴도 사실 방송에서는 안 나왔었죠 왜냐면은 트리플 반점에서는 마라크림새우딤섬이 가장 그 스토리라인이 좋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진짜 맛있었습니다 요 음식을 딱 보면 겉에 채소가 있구요 한우불고기가 있구요 살짝 새콤하면서 뭔가 크리미한 소스가 있구요 요 밑에는 번을 튀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첫입을 먹을 때에는 이 신선한 채소와 불고기가 같이 주로 입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뭔가 신선하면서 고기의 맛이 느껴져서 좋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먹으면 요 바삭한 그리고 고소한 번이 같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채소와 불고기 그 다음에는 채소와 불고기와 번 조금 그 다음에는 채소 조금 불고기 그리고 번 조금 더 많이 마지막에는 거의 번과 불고기 약간 이런 식으로 한입 한입 먹을 때마다 비율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맛이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야 이거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얘 또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양이 많아요 요거 하나 보이는 요게 제가 보기에 여성분들이 먹으면 요거 하나가 1인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데 양이 많은 게 진짜 아쉬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또 먹고 싶네 이거 네 그리고 장아저씨 식당 쌈장 파스타 캐비아 모둠전 고추장 버터스테이크 요렇게 했었는데 아 요 쌈장 파스타가 처음 나왔을 때 좀 장의 향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맞은편에 앉은 백돈님께서 처음에 이걸 딱 시키고 냄새를 맡아보시더니 흐흐 응? 뭐여 이거 이건 거의 파스타계의 홍원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장의 향이 좀 쎘다 근데 그거를 또 딱 들으시고는 바로 귀신같이 캐치해서 장의 향이 조금 덜 나도록 바로 레시피 개선을 하셨습니다 최고죠? 근데 사실 여기서 진짜 좋았던 건 뭐냐면 바로 요 면이었어요 면 면이 진짜 맛있습니다 뭐 쫄깃한 거 같으면서 되게 부드러운데 또 이 씹히는 식감은 딱 느껴지는 아 진짜 나폴리 마피아님 진짜 실력이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 식당 가서 꼭 한번 먹어보는 거를 지금 버킷리스트에 적어놨거든요 올해는 예약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식당이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 쌈장 파스타는 없겠지만 이런 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잘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캐비아 모듬전 아 요것도 이 전과 진짜 기가 막히게 딱 간이 맞춰져 있고 적절하게 딱 버무려진 이 나물의 조합이 진짜 맛있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캐비아가 없는 게 더 맛있게 느껴졌던 거랑 처음에 달래를 같이 넣어서 먹으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달래가 매운맛이 좀 되게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캐비아 빼고 전이랑 그 채소 같이 얍 먹고 입이 좀 기름져졌다 싶을 때 이제 달래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딱 먹으면은 진짜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추장 버터 스테이크 아 이거 초반에 많이 시켰는데 영상처럼 좀 질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버터에 더 입히고 더 얇게 썰고 해서 보완한 요리로 탄생을 했는데 되게 아쉬웠던 게 뭐냐면 스테이크를 한번 먹고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음식들을 다 먹어보고 다시 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음식들을 다 먹게 되면은 다 양이 꽤 있어가지고 거의 풀로 가득 찬 그 상태에서 다시 얘를 시켜야 되다 보니까 여러 번 막 주문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던 거 근데 이 고추장 버터가 진짜 맛있었습니다 아까 트리플 반점에도 고추장 버터 욕기였잖아요 근데 요거랑 뉘앙스가 되게 달랐어요 여기는 매콤하고 고추장 맛이 좀 더 강하게 났다면 여기는 고추장은 되게 은은하면서 버터의 맛이 좀 더 잘 나면서 그렇게 매운맛이 확 올라오진 않는 고런 고추장 버터였어요 맛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송국도 줄 서는 식당 아 여기 진짜 아 동파육 말해 뭐해 진짜 부드럽고 청경채 너무 아삭아삭하게 적당히 잘 익었고 이 동파육의 소스도 뭐 하나가 탁 튀어오르지 않으면서 되게 조화롭게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명장의 텐동 얘도 그 튀김옷이 얇은 튀김옷인데 노릇노릇하게 진짜 잘 튀기는 그 떡볶이 맛집의 튀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류의 튀김이어서 어르신들이 먹어도 부담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깔끔한 류의 튀김이었습니다 그래서 맛있었는데 문제는 텐동이 나오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근데 저희의 룰이 있었거든요 하나를 주문을 하면은 그 음식이 완전히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주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텐동을 주문해 놓으면은 옆에 사람들은 다른 음식 주문한 거 먹었어 그리고 치우고 또 다른 거 주문해서 또 먹고 있어 근데 나는 아직도 텐동이 안 나와서 멀뚱멀뚱 이렇게 다른 분들 먹는 거 보면서 맛있겠다 이러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주문하는 게 쉽지가 않았죠 텐동은 그런 게 좀 아쉬웠고요 아 요리왕 비룡 마파두부 이거는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마파두부를 사실 중국집에서 따로 사먹어본 경험은 없었어서 이걸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계시던 흑백유비의 백도님이 마파두부를 평소에 좋아하시길래 이 정도 마파두부면 어느 정도 수준의 마파두부에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 마파두부를 되게 좋아해서 서울에서 즐겨먹는 마파두부집이 있는데 그 급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옆에 계신 마치다님은 오사카에서 식당 리뷰를 하시는 분인데 아 제가 마파두부 진짜 좋아해서 오사카에서 마파두부 맛집은 제가 웬만한 데는 다 다녀봤고 그 중에서 진짜 좋아하는 식당 두 군데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 정도 수준의 마파두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맛있는데 야 마파두부 중에서도 되게 급이 높은 식당이었구나를 딱 깨달으면서 진짜 배가 너무 불렀는데도 한번 더 쉽게 먹었습니다 이 맛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래서 요즘에 제 루틴 중 하나가 중국집 가면 마파두부를 꼭 시키거든요 근데 아직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요 수준의 마파두부를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 청주 사시는 분들 중에 마파두부 맞지 마시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가서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꼭 알려주세요 자 그 외 비하인드를 보면은 이제 억수로 기사식당 아 주문하면 제일 빨리 나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맛이 완전히 일정했습니다 흑백요리사 보면 아시겠지만 그 셰프님들이 거의 한 30시간 이상 깨어있는 상태에서 요리를 하시다 보니까 처음 준비됐던 요리는 되게 완벽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요리들은 뭔가 조금 짜거나 아니면은 좀 맛이 특정 부분이 좀 강하거나 요런 경우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그래서 먹으면서 어 이거 좀 짠 거 같은데 하면은 또 귀신같이 그게 수정해서 바로 딱 맞춰서 나오긴 했는데 억수로 기사식당은 그런게 없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어요 그거는 진짜 와 리스펙 어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장아저씨 식당에서 삼사위에 그 격차가 얼마 안 난다고 했을 때 이제 전략을 바꾸잖아요 그때 나왔던 요 파스타 진짜 맛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걸로 나왔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 느낌으로 어 이건 TMI인데 캐비어를 여기다가 이제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더 주문을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캐비어 이거 막 더 드려요 이러면서 에드워드리 셰프님이 그 캐비어 통을 갖고 나와서 원하는 분들한테는 캐비어를 이렇게 스푼으로 퍼서 손등에다가 올려주셨거든요 제가 그 캐비어를 먹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에드워드리 셰프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어 그냥 요리 좋아하는 미국인 아저씨인가 약간 이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그냥 먹었는데 흑백요리사를 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백악관 국빛만찬 셰프님이 손등에 올려주는 캐비어를 내가 먹었다고? 이야아 하면서 엄청난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광? 이런 걸 좀 느꼈거든요 요거 홍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어후 진짜 어후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어 제가 다시 또 먹고 싶은 음식 세 가지를 이제 골라보자면 첫 번째는 마라딤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티앤미미에서 조만간 이벤트성으로 판매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기회가 되면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마파두부 너무 맛있었습니다 진짜 요거는 만찜남님 가게 조광201 가면은 같은 마파두부를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꼭 드셔보시고요 한우밭싹 불고기봐요 아 저는 이거 또 먹고 싶은데 트리플반점의 셰프님들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요것 좀 만들어서 팔아주시면 안될까요 아니면은 레시피라도 유튜브나 이런데 올려주시면은 제가 꼭 만들어서 가족들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흑백요리사 출연했던 개인적인 소감과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해봤는데요 자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아 그때는 그랬지 이걸 떠올리다 보니까 어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다음에는 또 맛있는 정보와 맛있는 소리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